머리와 손을 많이 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예전의 어르신들 손에 호두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손은요. 손을 움직이는 신경들은 우리 뇌에서도 전두엽 바로 뒤쪽에 아주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을 자극하면 그걸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우리 뇌신경도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뜨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가꾸거나 화초를 좀 다루거나 또 중년기 넘어들면서 목공회 같은 거 배우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아주 좋은 치매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하루에 20분이라도 햇볕을 받아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치매 예방에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치매 예방이 도움된다고 알려진 것이 운동입니다. 특히나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데요. 수영이나 러닝머신, 등산, 계단 오르기 정말 하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승리차할 정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더운 날씨에는 밖에 나가는 게 자체가 위험하죠. 그래서 탈수가 되거나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내 자전거를 한 30, 40분 정도 숨차게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햇볕을 보시는 것이 골다공증 같은 뼈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우울 증상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루이소체 치매 같은 병에서 흔히 동반되는 선망을 막아주는데 햇볕을 시간 맞춰 보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운동하시면서 햇볕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일단 햇볕은 공짜니까 20분씩 보고 이게 몸 많이 움직이는 이런 실내 운동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 자주 알려드리니까요. 저희 방송과 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치매 예방 그리고 증상의 악화를 막는 생활처방은요. 이겁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요.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은 피하자. 요즘 말로 단짠 이거.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흰살 고기를 많이 드시고 통국류를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을 지키시면서 너무 달고 짠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음식은 당뇨를, 짠 음식은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당뇨나 고혈압을 통한 경로 말고도 그 자체로 뇌의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 음식과 짠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증상 악화를 막는 생활처방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마당발로 살아라. 그런데 자존감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높인다는 게. 사실은 혼자 잘 노는 게 중요하긴 하죠. 젊거나 나이 먹거나 혼자 잘 노는 게 중요하긴 하죠. 친구들 많이 만나고 경로당에서 또는 복지관에서 공부 많이 하고 친구들과 대화 많이 하는 분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과 섞여 살아야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감 같은 거는 남이 세워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키워야 되는 건가요? 좋은 부인을 만나면 옆에서 키워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키우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평생 동안 남 챙겨서 했으면 지금부터는 나 좋은 일. 저는 책 읽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좋아하세요? 그거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일기처럼 써보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남 말하는 거 좋아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매십 년을 만났는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충분하다. 이런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자존감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워낙 훌륭하셔서 제 짝꿍 말이에요. 외모, 성격, 방송 능력. 뭐 하나 빠질 게 없으세요?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자존감 키워주는 좋은 문화. 그리고 머리 손 많이 쓰고 새로운 거 도전하라고 하니까 저희 지금 알려드릴 때 나는 뭘 할 건지 좀 하나하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뜨개질이라도 좀 배워야 될까요? 다섯 번째 볼게요. 에?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등을 함부로 먹지 말아라. 사실 어르신들 소화제 많이 드시고 또 진통제 드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달고 사시죠.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런 인지기능의 저하가 없고 치매가 없는 분이 이런 약을 다 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벙받으신 약이면 안전하다고 입증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거나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 자체가 치매 증상이 악화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주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병 중에서 루이소제, 파킨슨이 약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소화제가 동작을 굉장히 느려지게 만든다든지 안정제나 멀미약 같은 것들이 선망을 일으킨다든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또 인지기능의 저하가 없는 분들이 이런 약을 드시면서 증상이 처음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동작이 느려지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약물을 처방전으로 꼭 가져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오시면 나는 하얀색 고혈압 약을 먹는다. 녹색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자체가 인지기능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실 때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